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자전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지앤픽 세발 자전거입니다. 성인용 세발 자전거로 넘어질 염려없고 매우 넉넉한 수납공간이며 어르신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4위는 스비노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접이식 자전거로 바구니 달려있고 보관하기 좋으며 동네 마실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삼천리 자전거와 mtv 자전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자전거로 삼천리로 내구성 우수하고 완전 조립되며 기본에 충실한 자전거입니다. 2위는 모토벨로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로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좋고 다양한 색상 선택지 있으며 배터리 분리 없이 충전 가능한 제품입니다. 1위는 알톤 스포츠 mtv 자전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자전거로 자전거인 문용으로 좋고 내구성 우수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며 27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